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육수 바삭바삭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바삭한 고기 와, 사과 고기가 잘어울리지 않고 초콜릿 콜라 입안에 넣어서는 단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면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참깨 고소하고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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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